대한민국의 트로트를 전 세계를 하는 축제로 파이팅 국민 여러분 많은 가수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화려하고 열정적인 그런 무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얼굴 모습도 다 다르고 목소리도 다 다르듯이 이 가수분들의 매력 또한 참 각양각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통된 거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즐겁게도 해주고 또 때로는 1호를 해줍니다 맞습니까? 맞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양한 매력으로 여러분을 만나뵐 멋진 가수분들의 무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분은 아마도 이 터프한 매력이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나이의 매력 조성호의 두 주먹 불큰지고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화 오랜것이 날리로 말하는 건 사랑을 할 만한 건 날 주겠나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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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